자 오늘도 치료가 많이 많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퇴덴의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이건 먹어라라고 에덴에서 제시된 그 식단에 보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음식을 먹어야 질병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채식을 실천을 하는데 주변에서 야야 너 그러다 영양실조 걸려 그 정도 얘기하면 그냥 하겠는데 그래도 영양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논문을 대면서 특별히 채식을 하면 이런 게 결핍된다고 그랬어 그럴 때는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고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식주의자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지난 시간에 이어 그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결핍된다고 얘기했을까 그래도 다 전문가들인데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전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최근의 연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완전 채식을 할지라도 영양의 전혀 손색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고기 생선 속에 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이 먹이 사슬의 축적성 때문에 그 어떤 먹거리보다도 여러 가지 독소들이 먹이 사슬 제일 위층에 있는 고기 생선들은 더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토달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역학 논문들을 보면 그런 것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주로 서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고 그것을 서구화 질병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런 질병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식주의자들이 이런 이런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다 옛날 문원들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단백질 그러면 주로 고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어 풀뿌리만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영양결핍 생기겠지 할 때는 단백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기 속에 할 수 없이 함께 들어오는 순환기 갭통의 질병의 원인인 콜레스테롤 그리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포화지방이 안 들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러 가지 최고의 양질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콩 콩으로 만들어지는 청국장, 콩조림, 콩밥, 두부, 콩나물 전 세계에서 콩을 가지고 요리하는 요리법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혀 염려할 이유도 없고 요즘에 저쪽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콩요리법을 배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백질 전혀 염려할 게 없다 단백질 질을 측정하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도 최고 만점 등급의 대두콩이 우리나라에 제일 흔하지 않습니까 대두콩은 또 단백질도 30%,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7%밖에 들어있지 않는 소고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충분하고 풍부한 단백질을 채식을 하면서도 섭취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우리 몸에 이 세포막을 오메가두리 지방산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오메가두리 지방산은 또 등푸른 생선 속에 많이 들어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지 생선도 안 먹어? 그러면 오메가두리 부족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메가두리 지방산은 생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적어도 수십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오메가두리 지방산이 있는데 바로 들깨 또 뭐가 있어요? 아마씨 치아씨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13배 평균 13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철분이 결핍될 거다 철분은 어디에 주로 들어있어요? 피, 피가 빨간 이유는 철분 때문에 빨간 거예요 적혈구 속에는 해모글로빈이 들어있고 해모글로빈 속에는 햄이 들어있고 햄을 만든 중심축에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빨간색 세포에다 산소 던져주고 나오면 조금 거무틱틱한 색깔 그런데 그 철이 피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피가 있는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기를 안 먹어? 그럼 철분이 결핍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철분은 기미나 또 어떤 참깨나 이런 것들 속에도 넉넉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연이 결핍되기가 쉬울 것이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거 안 먹으면 아연이 결핍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텐데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카라고 하는 식물 속에는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수십 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요드가 부족할 거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요드가 부족할 거다라고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드는 갑상선 홀몬을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갑상선 홀몬은 모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져야 그 모든 세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빨리 태울까 천천히 태울까를 조절해 주는 것이 갑상선 홀몬이에요 그런데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홀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상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 갑상선 홀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큰일 나요 또 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연 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죽도록 합니다 그것을 요드가 유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망가진 상태로 계속 분열이 된다 그럼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드가 부족하면 요드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할로겐 이런 독소를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버려주는 일을 하는데 이런 독소들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 또 소독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피부에다가 바르면은요 모든 균들 곰팡이균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모든 균들을 딱 바른 지 90초 안에 90%가 살균되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에는 군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상처가 나면 이걸 소독약으로 바를 정도로 살균력이 좋습니다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이게 부족하면은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갑상선 홀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드가 결핍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면역 반응에 필수적으로 요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떤 그 암세포와 싸울 때 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암환자들 요드 검사에 보면 대부분 수치가 적어요 이걸 높여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지방조직의 세포막 이중 결합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만드는 데 요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세포막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침범받을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태아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드가 신경발달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초유에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요드가 결핍됐을 때에 아이들이 기능 저하가 이제 또 따라올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든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인슐린 수용체에 요드가 결핍되면은 달라붙지를 못하니까 얘가 둔해져요 인슐린 수용체 둔감성이 찾아오면서 당뇨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피부에서는 흥산화제 역할을 해주면서 잔주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늦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요드는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어서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고 또 인지능력을 낮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 요드가 결핍되면은 아이큐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논문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요드를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 어른들은 하루에 15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어라 임산부는 아이가 필요하니까 좀 더 먹자 220마이크로그램 모유를 이렇게 아이에게 줄 때는 아이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한 290 정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드만 요드만 연구하는 기능의학자들의 주장은 조금 달라요 이 계산은 갑상선에서 필요한 요드 양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드는 갑상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유방에서도 난소에서도 전립선에서도 거의 모든 세포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드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중간에 뭔가 좀 오해를 한 것도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뭘 줘요?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을 무조건 주지 않습니까? 한 한 달 정도 거기 미역국, 미역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요드, 요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150마이크로그램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역국 한 사발만 먹으면 17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10배도 더 남게 한 그릇 먹으면 10배 이상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다 먹죠 그러면 한 30배 이상을 먹는데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요드가 도대체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왜 부족할 거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을까? 이건 완전히 서양 사람들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 요드가 주로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멸치 말린 것 100g에 258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어요 또 소고기 136, 닭고기 81, 우유 80, 꽁치 57, 고등어 50 주로 고기 생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거 안 먹으면 요드 결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돼 왜? 채식을 하면 다시마 먹을 수 있죠 다시마 말린 것 100g 속에는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6만 468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결핍될 수 있습니까? 또 8에 2,555가 들어있어요 또 김 527이 들어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만 먹으면 1,705마이크로그램이에요 어떻게 결핍이 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서양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여기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루에 이 중에 하나 정도씩은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칼슘이 결핍되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슘은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뼈, 이빨도 뼈니까 이걸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이빨도 약해져요 또 칼슘은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줍니다 상처가 났는데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면 혈흡병이죠 칼슘이 피 속에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요 또 혈관의 수축, 이완, 이때 칼슘이 일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근육을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신호가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칼슘이 한국인들에게는 무조건 결핍됩니다 하루에 어른들은 한 700mg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487mg밖에 안 먹고 있어요 이것은 채식주의자들 뿐만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거의 부족해요 그런데 이 칼슘을 부족하니까 먹자 그래야 뼈가 튼튼해질 거다 나이 들어서 뼈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칼슘제 먹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제로 먹을 때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연구 결과들로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뉴트리언트 이 영양에 대한 걸 발표하는 논문집 2021년 1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먹을 때에 신장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장결석이 이런 칼슘제를 먹을 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결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균형 잡힌 시기 칼슘 섭취는 장래 옥살산염 이용 가능성과 요로 배설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신장결석의 위험을 예방한다 그렇지만 이 신장결석을 보충제로 먹을 때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칼슘이 너무 많이 침착되면 석회화가 돼요 혈관이 굳어질 수도 있고 또 뼈가 굳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칼슘을 유기 칼슘과 무기 칼슘으로 세포는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 석회 가루를 막 뜯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는 흡수를 못해요 무기 칼슘은 우리 몸이 흡수를 잘 못합니다 철분도 철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을 갈아 먹으면 안 되겠죠 그건 무기 철분이에요 우리는 유기 철분만 흡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무기 철분 무기 칼슘을 땅에다 뿌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식물은 이런 무기 미네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자를 좀 붙여주면서 약간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떤 유기 물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기 미네랄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제로 먹을 때에 연구 결과는 확실히 신장 결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뭔가 좋다고 미네랄 막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결석이 많이 생겨요 칼슘 굳은 게 결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으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칼슘 보충제로 먹었을 때에 그 무기 칼슘이 혈관의 심장 근육에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석회화가 돼서 잘 박동을 치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 석회화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저널 오브 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심장협회 논문집에 2016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 음식으로 칼슘을 먹었을 때 보충제로 먹었을 때 이 칼슘이 관상 동맥에 달라붙어 가지고 관상 동맥이 굳어버리면 동맥경화층 석회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동안 추적한 조사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 자그마치 5,44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결론을 보니까요 모든 좀 조란 요인들은 다 통제를 했어요 딱 칼슘을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만 가지고 죽상 동맥경화증이 누구에게도 잘 걸리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년 동안에 1,567명이 그 5,000명 중에서 이 동맥경화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먹었나 이것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혈관이 굳었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 칼슘 섭취량이 여기에 적은 그룹에 비해서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의 관상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는 73% 정도로 100%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봤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칼슘을 먹었나 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제로 먹은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봤더니 오히려 122%로 동맥경화증이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피검사해 보면 똑같이 칼슘으로 나오지만 이게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아니고 보충제로 먹은 사람들만 따로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칼슘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혈관이 근육에 다 축적이 돼 있어서 얘가 딱딱하게 굳도록 만들어주는 이를 해서 축상 동맥경화증이 더 심하더라 22%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칼슘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정말 중요하고 결핍되기도 쉽지만 어디에 들어있는 칼슘을 먹는 게 답이다?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을 먹는 게 답이다 그러면 채식하는 사람들은 칼슘이 부족할까 하고 보니까 한 하루에 700 정도 mg만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검정깨 100g에는 1100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정깨 이렇게 그냥 통째로 갈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한 주 수정씩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에 다 먹든지 밥에 뿌려 먹든지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뭐 또 얼마나 맛있어 깨소금처럼 아주 달콤하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맛있어요 먹기도 좋아요 또 하얀 참깨도 많습니다 630mg 들깨에도 많아요 441mg 이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고 하는 거 알면 얼마든지 그냥 통째로 사놔야 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상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즘 또 잘 가는 믹서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지방이 많으니까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되기가 쉬워요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으면 한두 달은 염려가 없겠죠 밥 먹을 때마다 그냥 한 수저씩 먹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부 반컵에도 433mg이 들어있고 아몬드 이론스 28g에도 75 브로콜리 2컵에 86 케일 1컵에 101 무화과 1분의 1컵에 121 오렌지 1개 74 여기저기 채식 식단 속에 칼슘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골고루 잘 섭취를 하면 칼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비타민 D가 좀 부족할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D가 한국인은 거의 부족합니다 한국인은 비타민 D가 10도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심한 결핍이고 20 이하다 그러면 결핍이라고 그러고 20에서 30이면 상대적 결핍 30 이하면 결핍이라고 보는 거예요 30 이상 돼야 정상인데 한국인은 거의 부족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타민 D가 지금 갈수록 더 떨어져요 평균 한국인 평균 비타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08년도에는 한 20 정도 됐는데 갈수록 떨어져서 지금은 한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전 국민이 부족하죠 사실은 비타민 D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러닝 팬티 입고 햇볕에서 20분만 서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데 그게 부족해 한국인이 세계 1등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백인들은 햇볕을 안 받으면 오히려 피부병이 생겨서 차까지도 뚜껑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 삼아서 일광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그 사람들은 흑인들은 아무리 타봤자 어차피 새카메 햇볕을 둘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타면 흑인 줄에 서야 돼 햇볕 조금 안 받고 있으면 백인 줄에 서도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어정쩡해가지고 햇볕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햇볕 안 받으려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국민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해서 뼈에 달라붙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수많은 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모든 세포의 수용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포 속에 있는 핵의 비타민 D 수용체가 붙어 있어서 비타민 D는 세포 껍질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 속에까지 들어가서 유전자를 주물어 꺼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수리가 되고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처음에 비타민 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는 일이 홀몬과 같이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이름을 바꾸자니 지금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바꾸려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비타민 D라고 쓰고 읽기는 호르몬 D라고 읽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햇볕을 받아서 만들든지 그러면 이게 저장형 비타민 D가 흡수돼서 간에서 저장형 형태로 바뀌어요 오래 갑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래서 얘가 이제 일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세포 속에 들어가서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신장에서만 이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활성화된 깨어난 비타민 D가 피 속에 흘러다니던 칼슘을 너희와 하고 끌고서 여기 뼈에다가 붙여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신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모든 세포에서 깨워진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모든 세포에서 깨워지고 그 세포 속에 있는 핵을 어루만져줍니다 그래서 얘가 결핍됐을 때는 모든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모든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뼈가 약해지는 문제도 생기고 면역 세포도 유전자 쪽에 문제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암세포를 유전자 고쳐주면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 D는 병원에 가서 이것도 검사해 주세요 안 하면 빠집니다 검사 안 해줘요 보통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다른 튜브에다가 따로 받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3만원 4만원 따로 돈을 내요 그래도 비타민 D만큼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30 이하입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부족했고 사실은 얘 때문에 모든 질병이 지금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30보다 더 낫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면 절대로 햇볕 안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햇볕을 받을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타민 D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은 이게 결핍될 거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대부분 비타민 D는 여기 보니까 정어리, 연어, 참치 얘들도 물속에 있지만 햇볕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니 얘들도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 D니까 어디에 주로 저장이 될까요? 기름 속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우리는 등푸른 생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등이 푸르른 색깔을 띄는 생선일수록 보면은 기름이 많아요 기름이 많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메가 뿌리 지방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기름 속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생선을 안 먹어 그럼 비타민 D 부족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생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생 표고버섯은 없습니다 이 표고버섯도 햇볕을 받고 일광욕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도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 무엇이든지 햇볕에 말린 거에는 식물도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리는 기계 있죠 거기다가 구운 거는 없어요 비타민 D가 햇볕에 말리는 것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채식에도 비타민 D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D를 딱 검사를 하고 너무 결핍됐어요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생깁니다 그러고서는 주사로 맞자 약으로 먹자 이걸 검사해 주는 데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타민 D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호르몬 비타민 호르몬 D라 그런데 홀몬이 뭡니까? 남자 여자를 나눠주죠 에스테로젠 여성 홀몬이 조금 많으면 여자 남자에게도 있어요 조금 부족하면 남자입니다 여고생 하나가 여기를 왔는데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라서 이게 한 번씩 출혈을 하면 이게 또 멈추질 않아요 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남성 홀몬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딱 한 달 먹었습니다 만한 거 한 달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수염이 나서 면도기를 가지고 왔어 한 달 만에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요즘에 여자가 또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만 여성을 문제 먹어도 유방이 나와요 홀몬이 양이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사를 막 몇 만 유닛짜리를 맞아 금방 올라가죠 핏속에 그런데 갑자기 홀몬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약은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올라가기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주사처럼 빨리는 안 올라가니까 조금 피해가 덜할 수는 있는데 여기 좌마 미의학협회지 의학 논문 중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논문집인데 여기 2010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노인들이 막 비타민 D 부족하면 먹고 주사도 막 그러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유는 나이 들어서 비타민 D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가지고 넘어지면 부러져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넘어져도 뼈 안 부러지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좌마에 발표가 됩니다 노인 여성의 연간 고용량 높은 입으로 먹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은 그룹 적게 먹은 그룹 많이 먹었으면 낙상했을 때 골절이 훨씬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낫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열심히 비타민 D를 뼈 안 부러지고 싶어서 먹었더니 먹은 사람이 여기 낙상 골절률이 26%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먹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문이 한계가 아니에요 좌마에 나올 정도면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으로만 비타민 D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뭐 뭘 먹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리가 없잖아요 햇볕만 하루에 한 20분 받으면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보면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자외선이 만들어주는데 자외선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UV, C파장 또 B파장, A파장이 있는데 UV, C파장은 지구 위에 있는 성층권에서 투과되지 못하고 다 반사됩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UV, B하고 UV, A가 들어오는데 UV, A는 피부에 주근깨를 만들고 피부암을 만들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햇볕을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UV, B파장이 이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싫어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피부가 노화가 되고 검은버섯, 주근깨가 생기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생기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별로 많지 않죠 적당히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고 끝나는데 고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햇볕을 받을 때에 이 지방이 과산화지질이라고 말하는 활성산수로 바뀌면서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을 확실히 더 많이 만들어요 채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UV, A파장은 좀 빼고 UV, B파장만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외선하고 똑같은 파장을 램프로 만들었는데 UV, A는 빼고 UV, B만 나오는 이런 자외선 UV, B파장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생성기기를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초에 대해서는 이런 걸 몇 대 또 설치해놓고 아무나는 안 해줍니다 왜? 30 이상 들인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건 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그래서 이건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와서 30보다 낫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만 또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시간표 정해져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전혀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비타민 D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문제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시비걸건 이건 딱 하나입니다 완전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거다 이건 일리가 있어요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나옵니다 채식한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예요 왜? 비타민 B12는 거의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채식을 하면 이게 결핍된다 그래서 로마린다에서는 비타민 B12를 여러 제품에다가 좀 시리얼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강화시켜 놨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식단의 빛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음식 다 봐도 한국인의 재래식 식사 방법이 전 세계 식단 중에서 에덴 동산의 식단과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먹는 한은 비타민 B12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저도 제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냥 믿음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 비타민 B12만큼은 계란이라도 먹어야 되나? 우유라도 먹어야 되나?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얘기할 만큼 여러 논문들이 나왔어요 자, 비타민 A, B, C, D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발견한 순서대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B는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똑같이 비타민 B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 B1, B2, B2 이렇게 이름을 붙여갔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비타민 K가 발견이 됐는데 뒤늦게 비타민 B12가 제일 마지막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K 다음에 L 뭐 이렇게 붙이느니 그냥 비타민 B에서 마지막 번호 비타민 B12라고 붙이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비타민 B12는 언제나 엽산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다녀요 그래서 비타민 B12를 엽산하고 떨어뜨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늦게 이제 발견이 1948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 B12가 무슨 일을 할까 얘가 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심각한 빈혈 환자가 됩니다 또 얘가 문제가 생기면 신경, 수초, 합성에 필수적인데 신경, 뇌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또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 모든 대사가 일어나지 않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유전자, DNA, RNA를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일을 해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특별히 심장병이 많이 찾아오는데 얘를 감소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일을 하고 특별히 최근 연구 결과는 섬유근육통 환자 온 전신이 아파요 얼만큼?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어디가? 머리끝도 발끝까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겁니다 백퇴된의 그런 환자들이 왔는데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결핍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주로 동물성 식품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 채식을 하면 심각한 빈혈이 올 거다 뭐 근거 있는 얘기였어요 적어도 서양에서 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권장량이 하루에 한 2.4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얘는 한 번 먹으면 1년, 2년 갑니다 저장이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핍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주로 동물성 식품 속에 들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문제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현미, 해조류, 버섯, 콩, 절인 채소 또 콩 발효 제품,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고기 속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 있는데 소는 어떤 동물성 식품을 먹어요 안 먹어요 풀만 뜯어 먹는데 거기에 제일 많아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풀을 어떤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면 비타민 B12가 합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음식 특징은 발효식품이죠 청국장 같은 데 들어있는 겁니다 콩 검사해 보면 없어 그러나 발효시키면 만들어져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마른 김 100g에는 133.8μg의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B12가 들어 있다 미국 연구에서도 제가 확인했고 한국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김 보통 파는 거 전지 있죠 그거 마른 김 두 장만 먹으면 비타민 B12 충분한 양이 들어 있어요 참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 가서 애들이 김밥 말아가지고 갔더니 무슨 이걸 블랙페퍼래 블랙페퍼 첨 보는 거죠 걔들은 그런데 욕에 있는 한국 사람들 채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김을 좋아해요 자 여기 저널 오브 뉴트리션 헬스 이 저널 2021년 4월 달에 일본에 학자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서울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이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해조류 해조류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B12가 39종류를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타민 B12가 김구이 100g 속에 29.79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자도 채식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김을 먹으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논문에서 쓰고 있어요 자 여기 한국 영양학회지에 2008년도 발표된 것에도 보면 하루에 한 2.4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비타민 B12가 이 재래식 된장 콩에는 없어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니까 그 발효가 된 콩 재래식 된장 속에 4.57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국장 속에는 여기 2.0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김치 속에도 들어있고 김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김에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바닷물에 살고 있는 프랑크톤 속에는 비타민 B12가 있는데 김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6.7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고 8에 다시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에 왓따나베 박사가 예전에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왓따나베 박사 논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원문을 못 찾았었고 서울대학 교수들과 왓따나베 박사가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김에 있는 건 자기도 옛날에 알았지만 한국의 발효식품 전체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채식을 해도 이런 발효식품 내지는 해조류를 먹으면 비타민 B12가 전혀 부족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흔히 한 여덟 종류 정도 채식을 하면 이게 뭔가 부족할 것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염려하지 않고 완전 채식을 할수록 더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채식을 실천하시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